광물이 더 필요하네. 여기는 데브라그린. 이곳 켈모리안 채광팀의 조합장입니다. 제 대원들을 서둘러 이곳에서 대피시켜야 합니다. 현재 함선 발사를 준비할 때마다 감염체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함선이 무사히 이륙할 때까지 함선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우리 함선들의 좌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한 곳에 방어선을 구축하시면 조종사가 이륙을 준비할 겁니다. ünden Yiusqu Forest 한 번에 들어가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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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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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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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으십쇼. 함선이 무사히 이륙할 때까지 감염체들을 막아야 합니다. 공격은 더 추구할 수 없네. 물론 내가 기가 안전하지. 사령관님, 동시에 두 개 이상의 함선을 이륙시키는 건 위험 부담이 너무 큽니다. 이게 자충수가 되지 않게 조심하십쇼. 기력받고 있네. 내가 이런 등까지 챙겨줘야 해. 적극이 우리 동료를 공격합니다. 적극이 없는 것이다. 아, 상대는 컷을 타고 있습니다. 아, 상대는 스틱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대는 저의 정대는 왜 캐스킬로 탐사하고 있습니다. 아, 상대는 자산을 지켜봅니다. 용량을 지켜봅니다. 그는 모의 수정입니다. 러시아가 있는 마음으로 임시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있는 마이터가 지켜봅니다. 전투 중으로 갑옷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투 중으로 갑옷을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전투 중으로 갑옷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투 중으로 갑옷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